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북교육청이 긴급 돌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200곳에 1,123명, 초등학교 174곳에 778명이 긴급 돌봄을 신청해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. 경북교육청은 돌봄 교실에 손소독제, 마스크 등의 방역용품을 비치하고 하루 두 차례 이상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